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11시예요. 늦네요. 네. 아, 시계 하나가 늦구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들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연합으로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심도 아버지시오.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심도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 어떤 일도 우연은 없으며 아버지의 창조물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동업하듯이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아들의 생각이며 아들의 생각이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들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8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24번째 말씀 제목은 누구의 곁에 서 있는가 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는 누구의 곁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내가 서 있는 소속이 어디냐 이거예요. 네가 서 있는 소속이 어느 편에 서서 그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내가 서 있는 편이 그쪽 편에게 힘을 실어줘요. 그렇잖아요. 이건 그림자 모형이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힘이 없어지죠. 혼자 있으면 좀. 그러나 같이 모이면 힘이 좀 생기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양식을 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현주소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느 편에 있지 어디 소속이지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아요? 하게 되죠. 혹시 내가 오히려 잘못 편에 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라든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보면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 알게 될 거예요.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에 보면 함께 죽었다. 함께 라고 하는 단어가 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은 함께 또는 같이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은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둘이 하나 되면 하나죠. 둘이 아니죠. 더 이상은. 그러니까 좀 더 가까운 의미는 그와 내가 하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와 내가 하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이런 단어를 보면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에요. 본이에요. 본. 그러니까 그 본을 내가 받으면 내가 바로 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바로 그 존재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가 함께 죽었잖아요. 그와 같이 나도 나라고 하는 나가 있어요. 나. 내가. 또 나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둘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나와 또 하나는 뭐예요? 가짜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와 가짜나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살아요? 진짜 나만 산 거죠? 진짜 나만.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의미가 뭔가 하면 가짜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짜나를 발견되어지면 아이고 가짜다. 이제 알았죠? 그러니 가짜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그 진짜가 있고 진짜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와 같은 영이니까 영이니까 진짜 나는 그리스도예요. 영이에요. 그런데 가짜는 가짜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환상이라고도 해요. 환상. 그래서 이 허상, 환상이 난데 그게 가짜였어요. 가짜. 그러면 나의 가짜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사고방식. 사고방식.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죄라고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사람에게 오신 이후로 그리스도는 존재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영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내 안에 진짜나. 진짜나.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어야 이제 죄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믿지 못하면 죄요. 믿으면 죄가 떠나간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가짜나를 내가 발견해야 되죠. 이 진실을 깨달을 때 그 완성이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죽었으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뭐가 죽어요? 가짜나가 죽었다 이거죠. 가짜나가 죽었는데 이것을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제 앞으로 죽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미 죽은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가짜나는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한 거예요. 죽었다고 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가짜나는 사실은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나이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죽은 거였었네. 환상을 갖다가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을 했잖아. 그게 육신의 판단이라고 그랬죠. 육체를 따라 판단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네가 가짜너야. 가짜너 그 가짜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네 안에 진짜가 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럼 그 진짜로 사는 게 진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짜는 죽었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게 이미 죽은 거였거든. 육신의 생각은 죽은 것인데 이 진실을 이제는 깨달아라 네가 깨달아 그러면 이제 그 죽음이 완성이 된 거야. 죽음이 완성 죽음이 완성이 뭔가 하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다르게 표현하면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 애국의 장자는 다 죽잖아요. 첫 번째 거 첫째 거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 장자예요. 이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봐요. 육신의 생각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거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 진실을 안 믿어요. 육신의 생각은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 안 믿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나도 하나요. 우리 옆 사람과 나도 하나요. 우주 만물 우주 만물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종류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걸 믿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나타난 세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이 모든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딱 품고 있는 거예요. 먼지 한 톨이라도 하나님이 딱 품고 있어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서 능력과 신성을 봐야지 능력과 신성을 못 보면 그게 곧 우상이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피조물을 피조물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안 보면 그냥 보이는 대로 보죠. 그럼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불상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게 우상인 줄 알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보는 대로 보면 우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분리만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걸 분리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전쟁도 나오고 싸움도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경쟁이 시작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주만물을 전체 하나로 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주만물을 하나라고 봤을 때 그런데 부분 부분 종류가 여러 가지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죠. 땅덩어리도 있죠. 나무도 있죠. 새도 있죠. 짐승도 있죠. 사람도 있죠. 여러 가지죠. 그런데 그걸 통틀어서 하나라고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운행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 그러나 각 개체가 있어요? 없어요? 각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부분이라고 그래요. 부분. 각 객체를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은 한 덩어리라면 우리는 지금 객체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걸 하나님의 부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분. 그래서 아버지는 크지만 아들은 작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이 부분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동시에 있는 것이죠. 부분이면서도 하나요. 하나이면서도 부분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이면서도 동시에 아버지와 완벽하게 하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생각은 이 진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걸.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죽어있는 욕신의 생각은 모든 것을 하나로 볼 줄 모르고 분리를 해요. 이게 욕신의 생각의 근본이에요. 분리를 한다고 분리를. 너와 나를 분리하고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고 다 분리를 한다고요. 그렇게 분리하여 생각하는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과 분리해서 모든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난 무언가가 있다니까요. 그게 오해죠. 사람의 오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잘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내가 잘했어. 잘했어. 칭찬받을만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해요.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면에 내가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하고 나에게서 이렇게 뒤로 물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원제설이 원제설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먹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원제죠. 선악가를 따먹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다. 영적으로 분리됐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으니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교리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나? 지옥 갔나? 또 그렇게 말하면 그거야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지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언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다라는 여기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은 메시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건 최초의 인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그건 똑같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내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왔구나 육체에 왔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뭐냐면 그게 구원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러죠 구원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러죠 다른 이름 그럼 다른 이름이 아닌 것은 뭐예요 그런 한 가지 이름만 줬다라는 거죠 그 한 가지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믿기 힘들죠 믿기 힘드니까 쪼잔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옳고 그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는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건 옳아 저건 틀렸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자기가 잘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와 가까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이 그르다고 생각했던 것을 만약에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안 좋아 라고 기준을 세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만히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범했다고 칩시다 나쁜 거 나쁜 것을 나도 모르게 했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책망한다고 생각해요 너 이놈 왜 나쁜 짓을 했어 이렇게 책망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나쁜 것이라 생각했던 것을 자신이 범하면 하나님이 책망하고 내가 그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생각이라고요 육신의 생각 왜 그럴까요 왜 육신의 생각일까요 그러면 옳고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좋고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 왜 옳고 그러므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판단하는 건 하나님밖에 아니죠 근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생각하기에 육신으로 생각했을 때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가짜나 가짜나의 기준이라고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기준이 정말 내려놓기 힘들면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옳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좋고 나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인간은 가짜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죠 전부 이것은 좋은 거 이것은 나쁜 거 이것은 그른 거 이것은 좋은 거 나쁜 거 옳고 그른 거 선한 거 악한 거 이렇게 다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것이 깨지기 힘들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 편 저 편 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입장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로 있는 같은 생각을 품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여도 옳은 것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판단은 아버지의 판단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그것은 너희들처럼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야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이것을 깨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선악구조의 눈 오직하면 눈 하나를 빼라고 했겠어요 오직하면 팔 한짝을 끊어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러게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1초 동안도 우리와 떨어져 있는 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를 나누는 거 분리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못해요 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칼로 베 봐요 하루 종일 칼로 베 봐요 바닷물을 그게 분리가 되는가 안 되죠 그와 같이 공기를 칼로 베 봐요 공기 공기 이 대지에 있는 공기를 한번 분리를 해보라고요 분리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에게는 옳고 그름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있지 않고 하나님은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기준이 있으니까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너무나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이고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구나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 고통이 나를 울게 했으니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니 세상에 사랑 그런 사랑 안 하고 싶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 입맛에 맞춰서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감기 들면은 꼭꼭 묶어놓고라도 약을 먹이잖아요 묶어놓지는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먹이잖아요 그래서 야구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들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구보도 사도 아닙니까 사도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황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절대 이걸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좋은 건 좋은 거고 뭐 나쁜 건 나쁜 거지 악한 것은 악한 거고 선한 건 선한 거지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시나이까 왜 그런 질문은 왜 나오겠어요 자기를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왔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걸 알았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이 오죠 그러면 이거 올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올 줄 알았어 그런데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고백이 뭐예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인 우리들은 이미 다 계획된 것이었잖아요 내가 기억만 못했을 뿐이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나만 기억이 없어서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하나된 나로서는 이제 믿음이 생겼잖아요 모든 일이 내가 알고 있는 일이었어 이게 작정된 일이었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 이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힘들겠어요 안 힘들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게 근데 올 것이 왔어 이게 내가 올 이걸 내가 체험하려고 그랬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것은 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 사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든 즐거움이든지 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넘겨야 되는가 하면 관찰을 하세요 관찰 관찰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있다 이걸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하듯이 관찰하라고요 내 일로 하지 말고 남의 일처럼 그리고 그 일을 잘 관찰하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시골에 집이 있는데 사람이 안 살아서 이번에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대요 그 지붕에 어떤 차를 강탈을 했나 봐요 차가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차 파손당한 사람은 억울하죠 그래가지고 그 집이 사람이 안 살지만 추적을 해서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소송을 걸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고 칩시다 소송장이 왔다 이거예요 나한테 소송장이 왔어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이러나 하필이면 바람이 그때 불어가지고 지붕이 날아갈 때 그때 그 차가 왜 지나가느냐고 한 3초만 좀 늦게 왔어도 피했을 텐데 어째 그런 일이 나한테 있어 이렇게 재수 나쁜 일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허 고소장이 왔어요 어허 올 것이 왔구나 그래 이걸 지켜보는 거야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 일이 그럼 법원에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물어주라고 물어줘야 되겠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경험을 하면서 어떤 유익을 주려고 했을까를 관찰하시라고요 모든 일은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가지고도요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 지나온 과거 그 당시는 이렇게 쓰라렸어 이렇게 고통스러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재료로 쓰여졌는지 오늘날 내가 있게 만들었잖아요 과거의 그런 모든 일들이 지나간 일들이 결국은 그 당시에는 나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겠는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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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도 아하 이것이 뭔가를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온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는 야구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라고 그래요?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왜?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을 줄 거니까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오늘을 천국으로 살죠 무슨 일이 있든지 가네 그렇죠? 8절 한 절 가지고 이렇게 하네 8절을 보면 다시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 가짜가 죽었어요 나 진짜와 가짜가 죽었더니 진짜는 살아나고 가짜는 죽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나는 환상이었으니까 원래 없는 거였어요 원래가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교육받은 것들이 내 육신의 생각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없는 거였어요 원래 없는 것인데 생각이 생겨난 거예요 밭에다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뿌리지 않은 것이 생겨나죠 잡초들이 그래서 그 풀매잖아요 풀매잖아요 그와 같이 논에도 벼밖에는 심은 것이 없는데 어느덧 보니까는 다른 것들이 가라지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는 진짜 나 이외의 가짜가 막 생겨났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생각들 또는 내 기준 내 기준 내 관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관념으로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 것들 오해한 하나님 이런 것들이 갈아지고 이런 것들이 허상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그건 죽어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있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게 됐던 거예요 분리한 생각을 했던 것이고 다른 사람과 나도 이렇게 분리를 했고 모든 일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줄을 몰라요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유익으로 주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못한다니까요 사람은 당장 앞만 봐요 당장 지금 현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원래 죽어있던 생각 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진실로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게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것이 돼요 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 아들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그리스도로 살아왔었어요 사실은 그 사실을 몰랐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는 몰랐던 시대에는 죽은 생각을 진짜로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의식이 완전히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의식이 육신의 의식 영의 의식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는 육신의 의식은 죽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도다 이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절을 봅시다 구절을 구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2000년제에 오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죠 그래서 사망이 다스리지를 못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요 옛 생각 우린 옛 생각 이걸 육신의 생각이고 환상이라고 그랬죠 잘못된 기준이라고 그랬죠 이 옛 생각의 비늘이 벗겨져요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진리의 눈이 떠지면 진리의 눈이 떠지면 옛 생각이 다시 그를 지배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게 옛 생각이 지나가잖아요 한 번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구나 라는 모든 진실을 깨닫고 나면 깨닫기 이전의 생각이 나를 지배를 못하지요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림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자 나무가 있다고 쳐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런데 밤에는 그림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낮이어야만 돼요 햇빛이 분명히 빛이 있어야 그림자는 생기는 거예요 그림자가 실체는 아니잖아요 나무가 실체죠 이것을 생각해 보고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림자는 나타난 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모든 것이 그림자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실체는 뭘까요? 실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보이는 이 세상이 그림자면 무엇에 대한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는 실체는 그림자가 생기게 한 실체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러면 이 그림자 이 세상 그림자 속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육체로 있죠 지금 육체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육체는 그림자예요 사랑에 대한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 우리 육체란 말이죠 이제 거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사랑의 실체가 안 보일 때는 그걸 밤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사랑을 모를 때를 그때를 밤이라고 해요 자 그럼 밤에는 그림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이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그림자라고 그랬는데 밤에는 그림자가 안 보이죠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이 세상을 뭘로 볼까요? 실제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실제로 실제로 착각을 해요 실체는 사랑인데 사랑으로 못 본다고요 그런데 언제 그걸 깨닫게 되는가 하면 빛이 왔을 때 빛이 온 낮에는 나무에 그림자가 생기듯이 내 마음 속에 빛이 비춰지면 아하 이 세상이 그림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달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나타난다니까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그림자로 못 본다고요 이 세상을 실제로만 본다고요 실제로 그러면 실제로 보면 동시에 무엇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는 거잖아요 이 겉의 세상을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그림자를 안 보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이 세상을 그림자로 안 보고 사랑으로만 봐요 나타난 이 세상을 사랑으로만 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자 이 원리를 잘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빛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빛이니까 내가 빛이면 세상은 그림자죠 그렇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빛이구나 빛은 아들이라는 것이고 어둠의 반대 개념이에요 어둠은 나타난 이 세상이 어둠이고 율법이 어둠이고 사람의 관념이 율법이고 어둠이에요 그런데 내가 빛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온 몸이 밝은 자가 됐죠 온 몸이 밝은 자가 되어서 그림자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림자가 사라져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볼 때도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 그림자는 이제 사라졌으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능력과 신성 신성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실체가 빛으로 찾아질 때 아 내가 빛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빛이구나 이것이 찾아지고 눈이 떠질 때 눈을 떠보니까는 이 세상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림자는 없어지고 실체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체만 실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걸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눈이 떠지기 이전에는 이 세상만 보이죠 그림자만 본 거죠 그림자만 그런데 눈이 떠지면 이 세상을 보기는 봐요 이 세상을 그림자도 보기는 봐요 나무에 그림자도 있고 실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실체와 그림자를 동시에 다 보죠 낮에는 그와 같이 이 세상 그림자도 보고 실체되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있죠 우리에게 일어난 하루하루의 일이 그것이 처음에는 그림자인데 그림자만 봤 그림자를 실체로 본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 자체를 실체로만 봤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둔갑해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심할 게 뭐가 있고 싸울 게 뭐가 있고 아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부 근심은 어디서 나왔는가 내 생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가짜나 가짜나의 생각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였어 서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로서는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그림자로 안 본다 그리스도로 본다 모든 것을 생명으로만 보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보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가 죽으심은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제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니까 나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번에 단번에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뭐 영단번에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단번에 너희들이 그분이 단번에 죽기 이전까지는 제사를 막 드렸는데 그분이 단번에 제사를 완성해버렸다라든지 그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이 단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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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버렸다 단번에 죽으셨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사람이 단번에 죽지 않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몇 시간 달렸죠? 네? 여섯 시간 여섯 시간 여섯 시간 달렸는데 어떻게 단칼에 죽은 것처럼 단번에 죽었다고 그래요 질기게 죽었지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단번에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죽었다 단칼에 죽었다 단번에 죽었다 순식간에 죽었다 그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번에 이 단번에 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에파팍스 이렇게 돼 있어요 에파팍스가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알파에서 나왔어요 알파 알파와 파스가 이렇게 모여서 나온 거예요 형성된 거예요 파스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파스 또는 모든 만물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알파는 뭐예요 헬라오 알파벳 잘 첫머리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알파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에 해당되는 모든 만물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알파가 첫 번째니까 시작이니까 시작에 해당되는 모든 만물이 단번에 이런 뜻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단번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자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단번에 죽었다 장자 큰자 육신 겉에 보이는 모든 것 이게 장자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 보이는 만물 표면으로만 보고 있는 만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가 딱 죽어주신 것이 전부 대표로 죽은 거예요 대표로 모든 것의 대표로 장자의 대표로 죽어주신 거죠 이걸 단번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장자 그게 뭐냐면 보이는 모든 만물 육체 문자말씀 또는 율법 보이는 세상 겉에 것 그럼 속에 것 뭐예요 속에 것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없어요 속에 것은 그러니까 겉에 것이 수박 껍질을 벗겨내야 안에 속살을 먹듯이 그렇게 겉에 것에 대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그 의미를 단번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겉으로 나타난 세상을 영과 진리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겉에 것은 죽어주신 거죠 그러면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를 깨우치잖아요 깨우쳐요 이것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면 다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겉에 것에 대해서 나도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게 죽은 것이에요 그러면 진리로만 생각하게 되겠죠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사랑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를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은 것은 겉에 것에 대해서 죽었고 그 겉에 것에 대해서 죽으니까는 진리로는 살아있는 거죠 그리스도로는 살아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가 육체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이 표면적인 의미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 그냥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표면만 본 거예요 표면만 그럼 이면을 봐야 된다 사랑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만 관찰하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넉넉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 일에 참여하고 부지런히 일도 하고 하는데 하면서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 마음에서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지나가는 거예요 겉의 의미는 다 지나가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고통을 안 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의 관점이 지나갔으니까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예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기치 않은 일도 생기고 지붕이 뜯겨져서 날라가서 차를 파손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우연을 가장해서 우연을 가장해서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올거니 올 것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도록 그냥 놔두세요 지켜만 보세요 내가 할 일은 하면서 지켜만 봐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알게 되어요 그래서 나를 유익할 나에게 영적 유익을 주려고 그랬구나 이걸 발견해요 그러면 감사가 되죠 그런데 발견하고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아예 감사를 먼저 하세요 감사를 왜? 이미 알았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더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군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11절로 갑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속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자 여기 끝에 보면 여길 지어다 그랬죠 여기다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간주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 이 단어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계산을 전가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계산된 것으로 전가시켜라 누가 계산을 하죠? 계산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이렇게 계산을 했단다 라고 책임 전가를 하라는 거예요 책임 전가 하나님께 알았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이게 다 믿음이죠 믿음을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이렇게 역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자기가 우리 각자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살아지든가요 안 하든가요 어떨 때는 죽은 자 같은데 어떨 때는 살아있는 자 같죠 그걸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기 때문에 계산서를 아버지가 계산서에 너 죄 없음 이렇게 계산해놨다라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안에서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일단 죄라고 생각해 봅시다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그래도 근사한 사람처럼 이제 정말 초월한 도사들처럼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더니 어느 날 또 화가 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 안 죽었나 봐 나 아직 안 됐나 봐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계산서에 죄는 없음 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라는 거예요 책임 전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한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대신 계산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산서에는 죄는 없다고 써 있어요 다만 뭐라고 쓰냐면 다만 생명만 있고 사랑만 있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서에는 하나님의 로거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의 모양도 없다고 그랬죠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그렇게 믿지 못하시나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해요 죄의 모양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나타난 세계를 눈으로만 보면 그게 죄라고 그랬죠 뭘 못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면 진리를 못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모양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겉에 모양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건 죄야라고 했을까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했다라는 거예요 우주만물을 지어놓고 이게 나의 사랑이지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은 잠자고 있는 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잠자고 있는 영의 생각 육신을 잊고 오는 순간 다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착각을 일으킨 거죠 이 세상을 보면서 이게 전부 사랑으로 못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으로 못 보니까는 좋은 거 나쁜 거가 되죠 옳고 그런 것이 되겠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데 계산서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생명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책 사람은 행위책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만 기록했지 거기다 죄 저주 심판 이런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로기조마이가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로고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산서에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걸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사랑의 표현 다만 그렇게 안 느껴지는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느껴지더라도 사랑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있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스트레스 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으로만 보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 사랑을 이 나타난 세계는 가면을 쓴 것과도 같아요 가면 가면 가면을 쓰고 나에게 좋은 거 나쁜 거 악하고 선한 것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면을 안에 가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전부 다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이렇게 사랑만 존재해요 자 그러면은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정하지 말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자 이 문자대로 하면은 이 말씀이 짐입니까 은혜입니까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정하지 않아야 되니까 몸의 사욕에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예요 사욕이 에피투미아는 갈망을 의미하는 갈망 무엇인가 가짜를 갈망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갈망했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갈망을 했던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몸의 사욕이라고 그랬죠 몸의 사욕에 순정하지 않아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문자대로 보면은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죽잖아요 몸은 어차피 죽죠 그러니까는 어차피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죠 이 말씀이 자 그러면은 죄가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죄를 안 질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럼 죄가 뭔데요 여지껏 말했잖아요 죄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산서에는 죄가 없음 생명만 있어 사랑만 있어 이렇게 써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지 못하게 해야 된다 몸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 몸이라고 있죠 몸 몸 그러니까 너희 죽을 몸 그다음에 몸의 사욕 이럴 때 이 몸이 있죠 몸 이게 소마예요 소마 영어로 바디라고 그래요 바디 소마는 우리 말 그대로 이 몸이죠 몸 육체의 전체를 몸이라고 해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몸 그런데 이 몸은 중립이에요 중립 몸은 꼭두각시예요 쉽게 말하면 누구의 꼭두각시예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고 일을 하고 하는 것이 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 자체는 그냥 중립이에요 내 마음이 다스리는 거에 따라서 몸은 그냥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 몸은 어떤 생각이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육의 생각이 지배를 하면 육의 몸이라고 그래요 영의 생각이 지배를 하면 영의 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의 몸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몸이 죽죠 나중에는 죽고 저 세상에서 부활해서 새롭게 얻는 어떤 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 몸이 육의 몸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이 죽고 지나가고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잖아요 깨어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하겠죠 그러면 그걸 영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읽어드립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의 몸이 있은 적 또 영의 몸도 있다 이것을 영의 몸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는 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키코스예요 푸시키코스 푸시키코스 소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은 소마니까 푸시키코스가 뭐냐면 육신의 의식을 의미해요 육신의 의식 육신의 의식이 지배하는 몸이 푸시키코스 육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몸 그런데 이 육의 몸은 뭐냐면 육신의 의식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의식이 지배하는 몸이라고 그랬죠 그럼 육신의 의식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나지 못했을 때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했을 때는 육의 몸으로 작동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육의 몸이라고 해요 육의 몸 자, 그 다음에 영의 몸이 있어요 푸시키코스라고 해요 푸시키코스 이건 영의 의식이라고 해요 영의 의식 영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깨어난 초의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난 초의식 그리스도의 의식 이때부터 몸은 영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자고까지 다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셔서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봐라 내 이 몸이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의 몸 그대로 잤냐 이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안이 바뀌었다는 거죠 안의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의식이 바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니까 주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세례받으러 옵니까 당신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은 완벽해요 처음부터 다 깨어나신 분이라고요 그분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의의를 이루는 것이야라고 주님이 대답하시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죄의 모양은 있지만 죄는 없으세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도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주고 죽으시고 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셔가지고 내 몸 여기 있지 이전에 뭔가 다른 거 있냐 다른 거 없잖아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숨을 넣어주시면서 내 평안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게 뭐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 그 부활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체처럼 변하는 모양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변하면 시시하잖아요 사실은 아니 똑같은 몸으로 변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차라리 저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산에서 보여줬잖아요 하얗게 그 정도는 된다면 또 모르겠어 그런데 도마에게 와가지고 내 몸을 봐라 만져봐라 이렇게 하시는 그 부활체 그걸 부활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시시하잖아요 그건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진리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으면 죽으면 육의 몸이 변해서 영의 몸이 된 거예요 아셨죠? 12절을 다시 봐요 지금 보고 있는 노마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는 일단은 죄라고 하는 관념을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죠 그럼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분과 똑같은 영으로 온 나 내 안에 그리스도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것이 죄예요 못 믿는 것이 죄 그러면 우리가 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없죠 이제 그 죄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몸을 죽을 몸으로 죽을 몸으로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죽을 몸으로 지배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 죄가 그리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믿음이 있으면 죄는 사라진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이 육의 몸에 있을 때는 죽을 몸이죠 죽었던 몸이라고요 죽을 몸이 아니고 죽었던 몸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있을 때는 육신의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죠 그런데 이제 죄가 해결됐어요 나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지금 거듭났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몸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죠? 영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러면 그게 영의 몸이에요 그래서 죄가 지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지배를 못하도록 내가 애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언약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했단다 이렇게 이렇게 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무진장 손가락 깨밀어 가면서 죄는 관점을 좀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때가 죄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을 바르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지배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배하지 않는다 왜 그러므로가 나오느냐 하면 그 앞에 설명을 계속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산서에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은혜로만 되었다 생명만 있다 계속 그걸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하지 못하는 거야 무엇이? 그 죄가 그 죄가 그 죽은 몸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죄가 그 죽은 몸으로 지배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미 영의 몸으로 변했으니까 너희는 영의 몸에 있지 육의 몸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욕에 순종하는 몸으로 지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욕에 순종하는 몸 몸의 사욕이 아니고 거꾸로 됐어요 몸에 뭐라고 돼 있나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욕에 순종하는 몸으로 지배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죄가 그 사욕에 순종하는 몸으로 지배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육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이니까 영이 다스리고 있는 몸이니까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힙하쿠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순종은 잘 듣다예요 경청하다 들어서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죠 깨닫는 것이 순종이에요 잘 듣고 깨닫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욕으로 사욕에 순종하는 몸으로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욕은 뭐냐면 에피투미아라고 했잖아요 아까 갈망 가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몸에 있으니까 이제 가짜 하나님은 떠나갔잖아요 그 관념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떠나가고 진짜를 알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욕 그 에피투미아로 듣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자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그럼 뭘로만 들어요? 다 맞아요 진리로도 듣고 영어로도 듣는 것이고 사랑으로 듣는 것이에요 그렇게 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순종만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잘 듣는 것이 순종이라니까요 그래서 에피투미아 그걸 탐심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사욕이라고 하잖아요 욕망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에피투미아는 밖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은 하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해 그런데 너는 그럼 뭐야? 너도 하나님과 하나로 있잖아 너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잖아 신 그것으로 믿으면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죠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 내면에서 마음 속에서 찾아지면 바깥 것이 전부 다 신으로만 보여요 신의 사랑으로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내면에 존재하시고 물론 우주 만물에도 충만하셔요 그러나 나를 만나 줄 때는 항상 내면에서 만나줘요 내면에서 그래서 고요하라고 그런 거예요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밖에 의식은 잠잠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들이 소우주예요 소우주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큽니까? 그 온갖 것이 내 마음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우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온갖 것이 다 들어있으니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죠 이 안에 있는 내 마음 우주 속에 있는 아버지를 갈망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들과 아버지가 드디어 상봉하는 거예요 상봉 그 집 나갔던 탕자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오죠 그와 같이 그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전부 잘 된 거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보면은 몇 가지 단어를 일단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또한 너희 지체를 그랬죠 지체 지체가 뭘까요?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 지체가 뭐가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그러니까 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손으로 죄 짓지 말고 눈으로 죄 짓지 말고 발로 죄 짓지 말고 그런 건가요? 지체는 뭔가 하면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각이 존재예요 실체예요 생각 그러니까 너희 지체 지체가 뭐냐면 멜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멜로스 그냥 뭐 사전 봐가지고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체,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지체 자, 그 다음에 불의라고 되어 있죠 불의 불의는 아디키아라고 되어 있는데 불의는 뭘까요? 의의는 뭘까요? 의의 불의의 반대는 의의니까 의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의죠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의의가 진짜 의의죠 그런데 불의는 뭐냐면 보이는 것의 의의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다 불의예요 나타난 것은 다 불의란 말이에요 그것만 보면 아디키아,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겉만 보면 이건 그림자고 아까도 설명했죠? 세상 그림자 그 다음에 상징이고 보이는 율법 세상이에요 보이는, 이 보이는 대로만 보면 그래요 이걸 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기, 무기 호플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기, 도구, 병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기, 도구 그러니까 무기는 실제 나가서 싸우는 거죠 전쟁할 때 싸우는 거죠 그런데 무기는 무기를, 이 호플론을 갑옷이라고도 표현한 곳이 있어요 갑옷, 갑옷 자, 성경에서 옷은 뭘 의미하죠? 말씀 아니에요? 무기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갑옷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갑옷은 군사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무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 우리가 하는 말이기도 해요 말씀, 말이 무기란 말이에요 실제 그렇지 않나요? 밖에 나가서 싸울 때 말로 싸우죠 말 씨름한다고 그러고 모든 게 말이 무기라니까 무기 그런데 그 무기는 어디서 나와요? 말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체라고 했잖아요 지체 지체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고 그 말이 무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만 더 봐요 내준다라고 되어 있죠 내주다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내주는 것이 뭔가 하면 파리스테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리스테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주다 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파리라고 하는 것은 옆에, 곁에 이런 뜻이에요 스테미는 서다 일어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으로만 봐도 곁에 서있다라는 뜻이에요 옆에 서있다 가까이 서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주는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이 지체의 무기 불의의 무기 이것은 뭐네요? 내 육신의 지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육신의 말이죠 육신의 말을 죄에게 죄 옆에 서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죄 옆에 서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고요 자, 그럼 죄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죄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게 죄요 그러니까 그 관념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그 관념에 거기에 서있지 말라 서있지 말라 그리고 내주지 말라 그 말씀 예를 들면 육신의 말씀 육신의 생각이 지체죠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그 무기 병기 그 말을 죄에게 자꾸 주잖아요 죄에게 주잖아요 죄는 그리스도로 못 믿는 내 관념이죠 관념 속에다가 그 말을 계속 불어넣어줘요 그러면 그 관념이 더 힘을 받아요 그렇죠? 너희가 신이라 하였거늘 이거 변기할 수 없다라고 딱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래 내가 어떻게 감히 신이라고 할 수가 있나 어찌 내가 영이라고 할 수 있나 어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나 이 관념을 자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자꾸 자꾸 집어넣어주고 옆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힘을 받을까요? 그 의심의 생각이 더 힘을 받죠 그냥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곁에 서 있어야 되겠어요 그 죄의 관념 속에 계속 서 있으면 안 되고 죄의 관념 속으로 계속 그 선물을 집어넣어 주듯이 양식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생각을 불어넣어주면 안 되겠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무기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어디서 나왔냐? 생각, 지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양식을 주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좀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생각 있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고 좋은 거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거기에 자꾸 내 생각을 더 집어넣어주면 그 생각이 더 힘을 넣죠 그래서 믿음에서 점점점점 떠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말씀하신 거라고요 항상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생각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너희 생각을 불의의 무기로 불의는 보이는 거잖아요 겉의 말씀이죠 겉의 말씀으로 죄에게 죄는 뭐예요?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거죠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유괴생각에 서 있지 말아라 유괴생각으로 자꾸 넣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넣어주지 말고 라고 했지만 넣어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왜 너희가 이미 세상을 보는 눈이 변했으니까 죄에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육신의 관점으로 보는 생각의 양식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에 힘을 넣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우리들은 거기서 점점점점 멀어져 갈 뿐이지 더 힘을 주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이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다시 말하면 오직 육신의 생각이 지나가고 이게 죽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지나갔어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와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어떤 성경에는 집주인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설명도 있어요 집주인과 같이 내가 내 몸을 다스리는 집주인 그리스도가 집주인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드리며 그럼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의 무기 너희 지체는 너희 생각이죠 의의 무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의로운 말씀이죠 의로운 생각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죠 안의 것으로만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옆에 곁에 서 있는 것과도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과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힘을 얻어요 안 얻어요? 없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죠 쌍방이 얻죠 그것을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주거니 받거니예요 내가 영과 진리를 아버지에게서 배웠죠 그걸 또 고백을 하죠 찬양도 하죠 기도도 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받죠 그럼 아버지가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아들은 또 아버지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쌍방이 그런 것을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13절을 다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쉽게 자신을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들은 자신을 신으로 믿는 너희들은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더 이상 죄의 곁에 서 있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 이미 이미 됐다 더 이상 자신을 육적인 사람으로 양식을 주지 않는다 말씀을 그렇게 듣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를 가르치지도 않는다 이제는 오직 영의 생각으로 오직 영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서 있다 오직 하나님께 영의 말씀을 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영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지면 모든 생각과 말이 하나님과 사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한 것들이 모두 풀어지겠죠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에 그게 그러면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러면 이제는 육신의 판단이 뭐냐면 여기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주인 노릇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인 노릇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의 판단이 너를 주인 노릇을 못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그런 관념이 바뀌었으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노모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게 그럼 은혜 아래에 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뜻은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대표적으로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인과응보의 법칙 이게 율법이라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평안을 얻으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지금 우리 각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평안을 얻으려면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죠?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으면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서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려면 뭔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바라겠죠 이게 육신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부족을 채우려고 해요 늘 부족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부족하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좋은 화장품이 눈에 딱 띄었어요 저걸 사야 되는데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니까 저걸 사야 되는데 머니가 부족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또 돈을 벌어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럼 이제 평안이 왔죠? 만족이 왔죠? 근데 한참 가니까는 또 다른 것이 보여요 눈에 또 다른 것이 좋은 옷이 보여요 옷이 겨울 코트가 저걸 사지 않으면 내가 평안이 없어 그럼 그걸 사려고 애를 쓰죠? 무진장 애를 쓰죠? 살 때까지는 평안이 없어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육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뭘까요?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은혜는 뭔가 하면 은혜는 주는 거예요 은혜는 주고 은혜는 기쁨으로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으니까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은혜가 없으면 나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으니까 주셨어요 자 은혜를 주고 나니까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러면 먼저 준자가 받죠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평안을 얻으려고 부족한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 평안이 먼저예요 평안이 나 지금 평안해 나 지금 평안하면 부족한 것은 채워져 이게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평안을 얻으려고 부족을 채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 평안이죠 그 자체가 평안이죠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냥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냥 채워져요 항상 있어요 이게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평안은 왜 내가 평안이 먼저냐면 이미 있기 때문에 평안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얻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죠 그런데 은혜에 있는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있다고 믿어져요 왜 우주만물을 통째로 주인으로 가지고 있는 주인 사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주만물의 주인이세요 거기에 그 아들의 아들과 내가 아들이잖아요 아들과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러면 내 것이 그분 거죠 그분 것이 내 거죠 그러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먼저 시작이라니까요 먼저 있는 것이 시작이고 평안이 먼저 시작이에요 동시에 있으니까 평안하고 평안하니까 있는 거예요 됐죠 아버지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아버지 거라니까 그런데 부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먼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먼저 줄 수 있죠 그러면 주고 나면 나한테 있었네 이게 증명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물 한 컵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나에게 물 한 컵이 있었으니까 주었죠 그러니까 주고 나니까는 아 나에게 물 한 컵이 있었네 이렇게 증명이 되죠 걱정하지 말아요 집 한 채씩 주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이든지 간에 말씀이든지 간에 이 원리는 동일해요 우리에게 말씀이 나에게 있어요 원래 내가 깨어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해보세요 말씀을 전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보라니까요 진리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안에 있던 것이 나와버려요 나도 모르게 자기는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다 보니까는 막 내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래고 다 놀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 보세요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것이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아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아직 없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 살 거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좋겠죠 있으면 평안이잖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평안이 없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왜? 주는 자는 이미 나에게 있다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있었던 것을 준 거니까 하나님은 더 주셔요 하나님은 더 주신다고 샘물을 퍼서 누군가가 물동에 길어서 가져가도 샘물은 계속 솟아나요 샘물은 솟아난다고 그래서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답게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이 진리요 모든 말씀이 은혜요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사랑이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을 불의로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아버지의 의로우심으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들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마음의 눈이 더욱 밝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